2022년 2월 5일 스타트! 고우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공포방송 계십니까? 공포방송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뭐야? 피로처럼 뭐야? 피로처럼 뭐 있는지? 와..뭔야 이거 와..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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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십니까?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? 와..냄새 거기 있죠? 뭔 소리야? 병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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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누구.. 거기.. 누구세요? 거기 누구 계십니까? 혹시 언제.. 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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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또.. 뭐야? 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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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뭐라는 거야? 뭐..뭐라는 거야?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와..괜찮네..미치겠다 저거 어디야..? 잠깐만..잠깐만.. 뭐야 이거..? 잠깐만.. 우와..잠깐만.. 저..잠깐만.. 그 안에 뭐 있어요? 그 안에 뭐 있어요 혹시? 그 안에 뭐 있습니까 혹시? 그대로 가..카메라 돌리지마 그냥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게 그대로 확인해 그대로 잠시만 기다려 쥐인가? 뭐야? 뭐야? 퉁퉁 쳤.. 분명히 퉁퉁 소리 난데? 퉁퉁 어디 계세요? 아니 잠깐만요.. 어디 계신데요? 퉁퉁 퉁퉁 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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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. 뭘 찾는 것 같은데요.. 퉁 뭘 찾는 것 같은데.. 잠시만.. 또 분이구나 어? 아닌가?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어디 계세요? 왕자님 어디 계십니까? 아까 이거 만지셨죠? 아까 이거 만지셨죠? 누구 들어오셨어요? 또 나가셨어요? 누구 들어오셨어요? 나가신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누구 들어오신 거예요? 나가신 거예요? 뭐예요? 죄송합니다 와.. 관전 흘리는데.. 깜짝이야.. 잠깐만.. 아.. 잠깐만.. 와.. 여러분들 안될 것 같은데.. 와.. 여러분들 안될 것 같은데.. 와.. 어떻게든 다 가고 싶은데.. 잠깐만.. 잠깐만.. 왕자님.. 왕자님.. 안돼 안돼 안돼.. 잠깐만.. 나 방금 들었어.. 나 방금 들었어.. 나 방금 들었어.. 안 돼 안 돼.. 잠가.. 잠가.. 이거 안 돼 안 돼.. 이거 안 돼 안 돼.. 뭐라는 거야..? 분명히 튼튼하게 소리가 났네.. 상حیR 우와.. 안 돼.. 상حی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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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